어제 1월 22일 토요일 새벽 1시 8분경에 일본 큐슈에서 미야기한 동쪽 바다인 슈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슈가나다는 난카이트로프가 있는 곳이고 슈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난카이트로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슈가나다는 난카이트로프 지역에 들어가 있기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트로프 임시정보를 발표했어야 했으나 이번 지진은 6.6으로 0.2가 부족하였기에 발표를 안하였습니다. 만약에 규모 6.8 이상이면 난카이트로프 지진 임시정보를 발표하여서 난카이트로프 전역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공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0.2가 부족한 6.6의 지진이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와카야마현의 강진으로 난카이트로프에 대한 전세계 지진학자들의 속보가 아직도 뜨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0.2가 모자르다고 아무런 발표를 안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식적인 공표를 하고 난카이트로프를 조사해야 하는데 매달 조사위원회에서 난카이트로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한다는 그러한 발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진 조사까지 제가 이렇쿵이렇쿵 거론할 필요는 없기에 이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난카이트로프 지진은 탄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제 발생한 슈가나다 강진은 플레이트의 경계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 기상청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모르겠으면 조사를 더 해봐야 하는데 굳이 매달 조사하는데 또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기상청의 의견은 한국인의 저의 사고방식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세한 조사를 해서 플레이트의 경계 부근에 이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은 4월 14일에 시작이 되어서 이틀 뒤인 4월 16일에 본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슈가나다 규모 6.6의 지진도 군발 지진이 30번 이상 발생하였으며 구마모토 대지진과 같이 며칠 뒤에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카마현의 최근 강진에 대하여 유럽과 지진학자들이 계속 경계를 하고 있고 얼마 뒤에 어제 슈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까지 발생하였으니 난카이 트로프를 가능하면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난카이 트로프에서 몇 년 내에 몇 프로의 확률로 지진이 난다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일주일 내에 강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관동지역에 지진이 매우 조용합니다. 오늘 도쿄에서 구름이 태양이나 달의 표면을 가릴 때 생기는 헤일러가 발생했고 후지산 근처에서는 후광이 되었습니다. 도쿄와 후지산 대폭발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늘 1월 13일에도 슈가나다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와 아우머리현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4.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10일 이후로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발생하에서 보름 정도 거의 매일같이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심해에 무언가 큰 요동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슈가나다를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도 대폭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북지역에 두 번이나 지진이 발생한 것이 또한 불안한 점은 해저 화산이 동북지역 해역까지 자극할 것이 우려되는 것이 일본의 침몰이 눈앞에 보이는 위기의 사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